이케다 가요코의 세계가 만일 100명이 마을이라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오늘 하루가 설레였나요? 오늘 밤 눈을 감으면 당신은 괜찮은 하루였다고 느낄 것 같나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그 어디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되나요? 선뜻 네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주변이 조금 달라져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에는 63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 개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킨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입니다. 어른들 중 7명은 노인입니다. 90명은 이성애자이고 10명이 동성애자입니다.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이 백인입니다. 61명은 아시아인이고 13명은 아프리카인, 13명은 남북아메리카인, 12명은 유럽인,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들입니다. 33명이 기독교,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5명은 나무나 바위같은 모든 자연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4명은 또 다른 종교들을 믿거나 무교입니다. 17명은 중국어를, 9명은 영어, 8명은 힌두어와 우르두어, 6명은 스페인어, 6명은 러시아어, 4명은 아랍어로 말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쳐도 겨우 마을 사람들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반은 벵고러, 포르투카러,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와 민족이 사는 이런 마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배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을 기하로 사망하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만 20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이라면 마을에서 가장 부요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그조차 잃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살륙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1년에 마을 사람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마을 사람은 내년에 101명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 축복을 의미합니다. 첫째,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당신이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당신이 지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풀어놓은 사랑은 다시 나에게 온다고 그러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노래를 부르고 자유로움으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추세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 영혼에 심어두고 사세요. 그리고 사랑할 때는 마음껏 사랑하세요. 설령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 해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먼저 사랑하세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나아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 정말로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찢어놓은 비열한 폭력으로부터 이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